첫번째 별 만들기 다 했고 개자리 만들었고 백조자리 만들었죠 다섯번째 별 만들로 아 고고스잉 후더미닥 후더미닥이 뭐야? 후더미닥 혹시 왕사는 네덜란드에 가본적이 있나요? 어바밤 아바밤은 어제 거기 갔었답니다 왕사도 하루가 다가기전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아마따 아마따는 말 못 드릴뻔했어요 또 선물 놔뒀다는거겠지 뭐 선물 고마워요 러시아 어때? 그만 소매치기를 당했지 뭐예요 제 잘못도 아니니깐 어쩔 수 없죠 뭐 미안하지만 도둑맞은 위치는 기회가 안나요 선물 알아서 찾아라 아직까지 선물은 한번도 못 찾았습니다 근데 개우는 섬님께 더빙값 지불해 오늘은 마을 안에서 덩어리를 굴려볼거에요 그러면 이번엔 아 그래요 1.5미터정도면 편안할거 같아요 지구시간으로는 13분정도면 충분하겠군요 왕자라면 분명히 3시간에 할 수 있겠죠? 이상은 안돼요 천하의 아바마라고 해도 거기까진 기다려줄 수 없답니다 그러면 훌륭한 덩어리 기대해볼께요 우리 의지박약 왕자 고맙습니다 아버지 타코야키가 여기 왜 떨어져 있는건데 도대체 타코야키가 왜 있는거냐고요 모든 발음에 Z가 들어가네요 우리 아바마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아 멍멍이 아 댕댕이다 왜이렇게 띄엄띄엄이 있어 좀 뭉쳐있지 황제 귀엽죠 이 자식들 내가 좀만 커봐 너네 기다려 내가 너네 다 내가 붙여버릴라니까 나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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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요 아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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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 올라가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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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아 여기 너무 큰데? 케미콘 같은 것도 있네 없는게 없어 없는게 엽서 아 아 아 아 살장 다 복수해 주려니깐 기다리 아니 언제든 나 커야돼 빨리 커야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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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예예 밀고 댕기면서 바닥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붙이면 됩니다 지금 자기보다 큰 건 못 붙여요 작은 거를 붙여 가면셔 덩치를 키워야되요 아 못 올라가냐 왜 아하아 왜 거길 못 올라가냐 아직 참새도 못 붙인다 지금 럴수럴수 브로콜리 그래요 모래밭에 있는 브로콜리야말로 정말 신선한 아이즈요 초밥이 길거리에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개원에서는 여기에 이게 왜 있는지 궁금해하면 안 돼요 그곳에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아바마마가 사고를 쳤어요 술 먹고 우주에 있는 별을 우주의 별자리를 다 없애버린 거야 다 터뜨려버린 거야 그래서 왕자가 지구에서 이런 물건들을 모아다가 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주 웃기는 짬뽕이죠 기다려 나 우유 붙인다 아바마마가 신이에요 신인데 신이 술 먹고 우주를 완전히 초타시켜놨어요 또 어디여 또 어디 개구리 개구리 개굴 개굴 개굴이 붙였고요 나비도 붙이고요 좋아 아 얘 아직 안 되나? 아 27cm밖에 안 돼 아 크고 싶다 크고 싶다 인지 30cm 아 크고 싶다 좋아 이제 쯔유 쯔유인지 간장인지 붙이고요 맞아요 수리 위험합니다 참새도 붙여버리려니까 기다리라 신발 붙이고요 좋아요 개 붙이고요 아 아 아 아 아 오 좋아요 좋아요 다 붙여 다 붙여 이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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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이기 시작한다 이제 기다리라 니네 아 아 아 기다려 멍멍하네 이따 붙여줄게 우리 멍멍이들 이따 붙여줄라니까 기다리시오 기다리시오 차례차례 기다리시오 기다리시오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다 붙일 수 있습니다 크기만 허락 허락한다면 다 붙여줄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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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전자는 아직 안 되고요 그렇지 45cm 이제 겨우 45cm로 만든 건가요 계속해서 더 크게 굴려보도록 하세요 아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빠멤마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아빠멤마 여기 있는 거 좀 붙이고 가겄습니다 아빠멤마 네 사람도 붙여 이거 사람도 대박이죠 갑니다 내려갑니다 아빠멤마 부르르르르르르르르 어어 어어 어쿠 어iet 어적 어런 volt 어적 어적 어샑 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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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못 했어 아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쵸 좋아 마트 마트 누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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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아아 스트라잌 못 해서 요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쵸 와 마트 마트를 싹쓰러 허헣 마트를 싹쓰러 아아 아 entertainment 여기 너무 큰 나란데요 여기 아버지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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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나 올라갈라는데 간판을 붙이면 어떻게 하니 나 못올라가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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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쟤 뭐야 쟤 야 이 부려자식 저거 야야야 야 이 부려자식 엄마 엄마 힘드시다 이놈아 어 그게 유모차가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아 아 이제 스트레이크야 아 요거 먹자 요거 먹자 아 저기 야 원더랜드가 있었네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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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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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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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 구십센치 구십센치 구십오센치 아 원더랜드 뭐냐구요 몰라 나도 허허허허허허 아 이 1.2 1.2 됐구요 아 여기 못지나가 여기 여기 못지나가는데 1.2에서 좀만 더 하면 돼 좀만 좀만 1.6 1.8 어 왜 안되지 아 1.50이어야 되는구나 으아 똑같아요 왕자가 처음으로 헤엄친 곳이 아바마마마와 똑같다구요 아바마마는 지금 약간 희망찬 기분이에요 이따가 꼭 일기장에 적어놔야지 진짜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요 좋아 좋아 잠시만 잠시만요 25센치만 더 키우면 됩니다 자자자자자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아주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잠깐만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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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공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근육공주 얘기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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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5 얼마 안남았어 진짜 아이야야야야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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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올라가서 아저씨 나 좀 올라갈수있게 해주세요 올라왔다 올라왔다 안 돼 또 떨어졌다 아 저야 갈 필요가 없었구나 에이 진짜 이거 괴혼이여 개운 앙코르라는 게임입니다 예전에 PSP로 출시됐었다가 지금 리메이크 돼서 나왔죠 오 어떡해 얘들 미안하다 얘들아 오 됐다 제발 훌륭한 덩어리에요 아주 좋아요 쿨하고 나이스해요 그래도 기왕이면 지금보다 더 크고 슈퍼야 훨씬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마저 굴리세요 어때 사람 붙였어 사람 붙였어 사람 붙였습니다 애들 붙일 수 있네 애들 할머니 할머니 붙였어 할머니 여러분 아 이게 붙였습니다 사람 붙입니다 이제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혼돈과 공포의 아 카오스 irgendw Setting 먹을 예상 허하하하 Finger 꺄ā 이용 Core 컷 Core 클립 Dollar 고양이 ep 아 트 로 그것 What mama 우린 우리가 trad 쌀 private 寝 아 2미터 예 여우님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시간 끝이에요 아바마마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답니다 그니까 이제 그만 우주로 돌아가죠 아바마마 레인보우 2미터 10.2미리짜리 덩어리거든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왕자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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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해야 된다고요 이번에 왕자가 가장 많이 삼킨 건 일본 음식이었어요 2등은 요리되고 3등은 음료였어요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도 삼키셨어요 지구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하늘로 올려볼까요? 오세치별 오늘도 즐겁게 굴리는 3님 화이팅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벌써 저기 소라고 동섬이 보이는구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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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남자를 본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계속 여섯 번째 별 만들기 왕관자리 왕관자리 한번 갑시다 왕관자리 도대체 뭘까요? 빈곤한 느낌 아바마마의 왕관 같은 고저스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다고요 세상에 정말 눈부신 곳이네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역시나 오늘도 지구는 경이롭군요 여기엔 사방이 왕관투성이에요 보기만 해도 행운이 빵빵 쌓이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요 그럼 진짜로 임자가 나타나기 전에 빨리 덩어리를 굴려보자고요 왕자는 이제부터 왕관으로 가득한 덩어리를 최대한 만들어주세요 아름다운 별자리 슈퍼 고즐 선 밤하늘을 만들어야죠 생각해보니까 왕관이 이렇게 많은 건 조금 의심스러운걸요 너무 많잖아요 아 그럼 이렇게 해요 진짜 왕관의 주인이 나타나면 우린 빨리 코스모로 달아나는 거죠 어쨌든 시간은 그분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우리 좀더듭 왕사 빨리 여기 왕관들을 슬쩍 하도록 해요 진짜 진짜 주인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코스모로 돌아가야 해 슬쩍 하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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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 대사가 그런 걸 제가 어떡해요. 고맙습니다. 왕관, 왕관. 어? 저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오, 로로로로. 오, 이거 뭐야? 검. 일본도. 아, 고양이. 고양이는. 고양이는. 우주의 아름다운 별이 될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아요. 여러분. 너무,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쓸데없이 부금은 정말 좋아요. 아, 나 왕관 가지고 싶은데. 아, 나도 왕관. 나도 왕관이 가지고 싶다. 아, 나 왕관이. 냐옹아, 냐옹. 네. BGM이 되게 좋아요. OST가 괜찮아요. 야옹이는 아름다운 별이 될꺼에요 이리와 몽몽이 몽몽이 어디갔어 몽몽이 몽몽이 아파하지 말아요 1번 맞아요 1번 게임이에요 너무 좁다 여기 난 좀 더 넓은 세상을 나가고 싶은데 아 못 지나가냐 아 어 잠깐만 왜 다 싹쓸은거 같은데 나에게 왕관을 주시오 네네 많이 뭉쳤죠 어 여기 내려간다 아 일로가야지 야 하나도 못먹었어 또 아 진짜 나이스 뭐하냐 얘네 왕게임 아 왕관 진짜 어허 다 놓쳤어 어허 다 놓쳤어 여굴하다 이거 은근히 이 패드를 두개를 다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은근히 힘들어 아 물론 제가 못하는 겁니다 아 아 아 기다리세요 내가 이 1미터 50만 되면은 다 또 어허허 왕자 왕자 얼굴도 안보여 잘 여기서 이 오른쪽 화면으로 보지 않는 이상 올라가면서 먹으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아아 시간이 있나 아직 아 비켜 얘네 왜 다 쓰러져있는거야 얘네 왜 왜 왜 쓰러져있지 얘네 나에게 왕관을 주시오 나에게 왕관을 주시오 왕관! 어우 이거 못붙이냐 왜 왕관은 오 이거 뭔가 있어보여 아아 아 못붙이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케이 고양이 ㅋㅋㅋㅋ 엉덩이 고양이 오오오오오오오오호옥 다이아카 바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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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까 뭐가 나왔었는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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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놔줘, 이거 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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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들어갔어. 비켜. 아, 눈 아파. 갑자기 눈이 아프냐. 이 시간 되면 눈이 따갑다. 여행 후다. 안 돼에에에엒. 시간이 얼마 없어. 이분들 밖에 없어. 왕관을 너무 못 먹었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오, 이거, 이거, 대박. 대박. 이리 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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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리와 이리와 얘들아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다니 뭐야 이 아저씨 엉덩이 왕관 뭐야 이거 엉덩이 왕관 뭐야 엉덩이 왕관 뭐야 골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벼를 좀 많이 만들고나서 와야되나 얘들아 붙었어 얘들아 이제 좀 붙일텐데 시간이 없다 이제 붙일텐데 너 살았다 누군가 오는 것 같아요 눈이 부셔서 도망갈 수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가요 샤니 알레인 봉 우리가 무슨 별자리를 만들려고 했었어? 아 왕관이었어 맞아요 왕관자리 아 그래요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랑 또 저기랑 또 저쪽에도 하나 아 왕관 39개라니요 정말 모욕적이에요 너무 적다구요 모욕적이래 차라리 왕관자리는 그냥 아바마마의 왕관으로 만드는 편이 낫겠는걸요 아 제발 다음번엔 조금 더 슬기롭게 굴리길 바랄게요 어쨌든 이 덩어리는 빨리 하늘로 올려보내도록 할게요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아 기분 나빠 아 느껴져 코스모가 느껴져 왕관자리가 톡톡이에 되어있어 로맨틱해 기분 나쁘지만 클리어는 했어요 오실람람라이쿰 아실람람라이쿰 혹시 왕자는 아라비아 반도에 가본적 있나요? 야바마마는 어제 거기 가셨답니다 왕자도 하루가 다가기전에 한번 가보세요 아 그리고 아맞다 깜빡했네요 또 잡담이나 하다가 까먹을뻔 했어요 뭐 늘 아시죠? 선물로 공고 며칠 밤낮을 고민해서 준비했다고요 아 미국판이 더 병맛이에요? 아마 지구에 가면 누군가 왕자에게 선물해줄거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음 이름은 몰라도 돼요 미안하지만 위치는 기억도 안나요 젠장 오늘은 세계 안에서 덩어리를 굴려볼거에요 그러면 이번엔 어 그래요 3미터정도면 기분이 좋아질거 같아요 지구시간으론 11분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왕자라면 분명히 제시간에 할 수 있겠죠? 이상은 안돼요 젠장 아 얘 좋은노래다 아 줄기가 너무 잘ẩ요 아 아 아 갑자기 아 아 아 아니 these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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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죠 어 게임이랑 묵음이랑 완전 달라 아 내 캠 나 캠 안켰는데 왜 아무도 섬님 캠 안키셨어요 아무도 말 안해 나 얼굴 안 보고 싶구나 이제 캠 끄고 해야 되겠다 흐흐흐 아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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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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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트로피 꺼져있어서 제가 지금 킨거지 어이구 미안해라 어이구 미안해라 좀 이따 붙여줄게 애기야 자 1미터 50까지만 채우면 붙여줄거에요 실증이 아버지 흐흐흐흐 때문에 몰랐다고 비바바비바빠 비바빠 토끼밥 냐옹아 멍멍아 아우 너네 아직 못붙이냐 흐흐흐흐흐흐 으흐 뭐야 얘 래슬링 선수 뭐야 얘네 뭐야 얘네 유도선수 뭐야 미치겠다 어이구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 이거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안 붙이고 뭐지 도대체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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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 이게 둘을 같이 하나로 치는 거구나 얘네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여기 아까 커플이 커플이 있었는데 여기 이리 오세요 여기 여기도 있지 어 여기 남남커플이야 아 짠한데 아 남남커플 아 죄송합니다 어 안 붙어 남남커플 안 붙어 어허 아아 아아 아 조용히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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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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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미터 2미터면 붙일 수 있지 않나 이제 슬슬 붙일 때 안됐어 이제 2미터면은 뭐야 이 사람은 2미터가 넘는거야 아 뭘 타고 있구나 아 여기 페이크도 있군요 사람 땅에 거꾸로 꽂혔다구요 아니야 이게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외계 혹성입니다 여기는 여긴 지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러분 여러분 멘탈은 스스로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목격단 말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가서 꽂힌거 그러고 말하지 마시구요 아 웃겨 사람이 붙일 때 실명이 떠요 아니야 저거는 사람 실명이 아닙니다 저거는 아 웃겨 아 웃겨 나오장 아닙니다 나오장 나오장 아니구요 착각입니다 아 웃겨 우미 산사람 산사람 뭐야 제법 훌륭한 덩어리네요 아주 시원하고 짜릿한데요 정말 대단해요 그래도 기왕이면 지금보다 더 크고 슈퍼야 훨씬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계속 지켜보고 있을테니까 마저 걸리세요 뭐 이제 뭐 거침없습니다 현재 나무도 붙일 기세 아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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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 너네 이루와 이루와루와루와루와루와루와 주워버린다 마을 수민들 제가 왔습니다요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잠시 후에 아름다운 별로 만들어드릴게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유 소리 지르지 마시라구요 나 나 나 현타 오니까 소리 지르지 말라구요 내가 지금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 . 나무도 붙였고요 이제. 난리 났다 이제. 이리와 너네 아까 여기 남남커플 어디였어 남남커플 붙였나 이미 4.99 5미터 되겠는데 5미터 예르 굿 자 또 갑니다 저갑니다 마을사람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 또 있어 여기 얘네 더 있어 여기 요 주록들 얘들아 얘들아 오 선물 찾았어 선물 선물 찾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찾았어 선물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조각상 뭐야 교장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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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겨 좋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아바 마마 아바 마마는 곧 있으면 피아노 레슨을 들어야 해요 물론 아바 마마 물론 아바 마마였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으쌤 으쌤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었을 테지만요 심지어 빨랐어요 아주 지독하게 빨랐다니까 아니요 정말 환상적이군요 빠른데다가 똑똑하게까지 한 왕자라니 덕분이 이 덩어리로 폭탄과들 같은 별덩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왕자가 가장 많이 삼킨 것들은 채소가 1등이에요 2등은 꽃이고요 3등은 장애물이에요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들 삼키셨네요 지구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아 그럼 이제 이걸 하늘로 올려볼까요 채식주의 별 뭘 많이 삼켰냐에 따라 이 별 이름이 바뀌나봐요 아 보인다 저기 로켓이다 봐봐 밑으로 아빠가 있는 곳이 바로 저기야 그래 이제 곧 아빠랑 만날거란다 다음 시간에 계속 드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